그런데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왼쪽에 이거는 드라이커스라는 걸출한 교육심리학자가 말한 거예요 무려 1930년대에 이 얘기를 했어요 천재죠 천재 그런데 우리는 낯선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거 낯선 행동이 쟤네들이 왜 저렇게 선생님 말에 끼어들까 쟤네 일지는 왜 생기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것도 초성 퀴즈 답을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 답글로 쓰세요 우리는 불과 1910년까지도 이것이 허용되던 나라예요 뭘까요? 오늘 조기 졸업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잘하신다 그런데 워낙 체벌이라는 게 강력한 훈육수단이잖아요 굳이 이 체벌이라는 훈육수단이 있는데 다른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공감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체벌 노 이래버리니까 대한민국이 다 그냥 화들짝 놀라버렸죠 그런데 그 전부터 미국의 드라이커스는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할 때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다 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센 척하는 거죠 힘, 센 척 일진 애들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들만의 인정 시스템을 갖는 그런 거 그다음에 거기서 실패하면 애들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최근 경향이에요 행복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화가 나는 애들이 생겼어요 정말 극히 드물지만 그다음에 이것이 이래도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드디어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실패 그다음에 방과 후 준비 이거 고등학교 선생님들 잘 음미해 두실 부분인데 얘네들이 방과 후에 알바를 하는 애들 그렇죠? 또 애들이 생계형 알바를 해 특히 특성화고 애들은 생계형 알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학교에 뭐하러 와야 돼? 학교에 와서 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급식 먹고 쉬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께라도 하지 게다가 또 고등학교쯤 되면 애들이 방과 후에 특히나 미용기능사 같은 거 혹은 태권도 같은 거 하는 거는 일반 학원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내막을 알면 어떻게 뭐라고 욕하기 어렵습니다 마무라기도 어렵습니다 욕할 수 없는 시대지만 마무랄 수도 없고 그러고